165회의 가쁜 토크 가쁜 토크래 헤라티비 들어왔습니다 가쁜 토크 조금 전에 촬영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쁜 토크라고 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자 어디 봅시다 많은 분들 들어오셨네요 아무 말이나 하고 구독자가 100명 넘기라는 닉네임 가진 분은 뭡니까 오늘따라 눈이 왜 이렇게 아프냐고 자기를 수치해주는 애거예요 어떤 애걸로 수치주냐면 가해자 근데 어떤 가해자가 여러분 떴는지 알고 싶죠 어떤 가해자냐면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 그게 가해자라는 거 알아요? 상대 뭐 좀 해주세요 근데 싫어 근데 싫다는 소리도 안하고 그냥 이해 안 해줘요 딴짓하고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 그게 떴어요 냉살기자 여러분 추울 거예요 지금 막 온몸이 아니면 요 끝나고 나면 추울 때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 냉살기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 네 안녕하세요 애라님 하고 막 부들부들 떨려요 부들부들 지금 절대 이해해주기 싫어요 보고 싶고 발이 시리고 냉살기가 오늘 아침부터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 그 가해자죠 근데 그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이 왜 생길까요? 피해당한 애고가 나 피해자야 그러니까 너 이해 안 해줄까? 하면서 가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 하나인데 가해자를 쓰고 있는 거를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그 가해자 올라올 때 가해자의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안 느끼고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이해해주는 그게 없어요 그게 그 마음이 뜨면 만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해주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절대 이해해주기 싫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기 싫은 마음이 뜨죠 그게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러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안 그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 그게 아주 냉정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으로 느끼보다 여러분의 냉정한 마음 큰 곰돌이 목이 아파 보인다고요? 얘는 큰 곰돌이가 아니고 걔는 영곰이었다면 얘는 영보라고 나무늘보 팔이 쭉 늘어져 있고 약간 얘가 이렇게 조금 고개를 이렇게 하네 이렇게 돼 있는 애기예요 얘기가 자 그리고 영보야 해요 영보 이름이 손발이 차가워요 그렇죠 이해해주기 싫다 이렇게 올라오는 분도 있고 그냥 냉정 냉정해버리는 자 여러분과 한번 소통해볼까요? 자 첫 번째 분이 박향진학입니다 해로 엄마 일주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정말 기대는 월요일 밤입니다 엄마 제가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 통증이 등까지 느껴지는데 이거 왜 이럴까요? 너무 아파서 숨 쉴 때마다 가슴에 통증이 심해요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가해자의 아픔이에요 그게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가해자의 아픔 자 이렇게 아플 때 여기 가슴을 이렇게 가슴 차크라가 막혀있어요 그래서 그대가 절대로 힘들거나 아픈 사람의 그런 거를 안 읽어줘요 안 느껴준다 이 말이야 냉살기로 자 따라합니다 나는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병생동안 절대 이해해주지 않고 가해하면서도 내가 가해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가해하니 공격당하고 아팠습니다 나는 피해자라고 서럽게 울면서 가해하며 살았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팠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우리 향진아기는 심장이 안 좋네요 심장에 아주 심하게 미움받은 애구가 있는데 이해 못 받은 미움받은 애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애기가 절대 이해 안 해주려고 미움 써서 그 미움 살기로 여기 다 막혀있는 거예요 자 미움받은 아픈 마음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오 듣고요 가해자의 아픈 마음이 우리 올라갔나요 가해할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 아직 안 올라갈 거예요 피해자 가해자 그거 듣습니다 지우학입니다 헤라엄마 안녕하세요 저 지우예요 쟤 무리가 있는데 일단은 무리가 있어 아가야 무슨 늑대무리도 아니고 우리 얘기 그 중 한 명이 욕하고 맨날 삐치고 화내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친구들도 꺼려해요 도와주세요 헤어져 무리지어 다니지 말고 아가야 헤어져라 우리 아기 그렇게 무리로 지어 다니면 그 중에 한 명은 꼭 그래 그 아기의 누구냐면 관심 받고 싶은 아기야 애정과 피해 나만 봐줘 하면서 계속 미운 짓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아기를 버리고 다니든가 아니면 내가 보기엔 헤쳐 모여해야 돼 이렇게 흩어져야 돼 아가 거기 그렇게 무리지어 다니면 좋을 게 없단다 두 명 세 명 그냥 이렇게 친구랑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얘랑 놀았다 쟤랑 놀았다 해야지 물을 짓는 건 뭐죠? 당파를 짓는 거야 아가야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가 당팔 싸움 어른들이 해갖고 나라가 망했지 아기들은 그럼 안 되는 거야 무리를 짓지 말고 친구들을 다 끼워주고 서로 서로 친하게 지내야 돼 그리고 그 삐치는 아기는 뻔할 뻔 짜여 아가들아 니네가 자꾸 자기를 따돌리는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무리가 헤쳐지는 게 맞단다 헤라 엄마와 함께하는 월요일이 너무 기대가 되용 오야 우리 아기 아구 이쁘지 지우야 너무 무리지어 다니면 안 된다잉 푸푸젤리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라 엄마 347기 막겸영에서 힐링 세션을 받은 행복바다 박지원입니다 힐링 세션 이후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요 4일 전부터 서러운 감정에 눈물이 올라왔고 이틀 동안 마구 울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지혼하기 그때 냉살기가 나갔던 거예요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은 감정으로 느끼는 게 아니야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냉살기는 너무 큰 두려움도 냉살기로 느껴져요 느낌이 없는데 이렇게 못 느끼는 마비같이 그런데 계속 나갔어요 그러다가 4일 전에 이제 드디어 감정이 밑에 있던 내가 냉살기로 딱 이해해주기 싫어 그러고 눌렀던 감정이 올라온 거야 어떤 감정? 서러운 감정이 눈물이 올라온 서러움을 누르고 있었던 거지 이틀 동안 마구 울었습니다 울고 난 후 부터 헤라 엄마 사진 포스터 장미무늬로 복권한 호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도리도리해지고 도리도리가 뭐죠? 여러분 도리도리 할 때 저절로 이렇게 자발공이에요 수치가 나가는 거야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두려움과 수치가 엄청 좋은 거예요 치매 파동 뇌에 문제가 있는 파동 나갈 때 그렇죠 도리도리에서 로커들이 머리를 흔들어 놓은 것처럼 머리가 막 움직였어요 이게 나가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러다가 오늘은 안 그러는데 왜 그랬던 걸까요? 그 수치 파동 자기를 수치 주는 수치당한 서러운 아기가 해제돼 봉인 해제되면서 그 아기가 나갔는데 아주 심하게 나갈 때 머리가 흔들려요 헤라 엄마도 가끔 힐링 세션하고 아주 아픈 아가들이 아픔을 받으면 이렇게 흔들리잖아 살짝 왜 그러냐면 이게 나가주느냐고 빨리 나가버려야 돼 다 나가서 오늘 괜찮은 거예요 산문동 사과발전협의약입니다 밑에 헤라님 안녕하세요 요즘 아버지께서 어깨랑 등짝이 엄청 아프시다고 하는데 무슨 호로 들려드려야 할까요? 제가 쓰던 금강절 아버지와 함께 써도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헤라님 부담감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아버지 호화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우리 산문동 사과발전협의약이랑 그 아버지께서도 이해받지 못한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알아 자기가 이해받지 못한 피해자의 아픔까지는 인정하는데 내가 그 애고가 살면서 남을 늘 이해 안 해주고 아프게 했다는 가해자의 아픔은 지금 안 보고 있어요 아버지도 고개 올라온 거예요 우리 아기도 자 따라합니다 아버지 호화로 싸드릴 거예요 우리 아기가 대신 따라해요 나는 이해받지 못해서 절대 이해해 주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미움 쓰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와 아버지를 치유해 주소서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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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됐고요 금강좌 같이 써도 돼요 아틀리아기입니다 헤라엄마 저 영체패치 붙인 신장 부분이 너무 막 끊어질 듯이 아프고 영체패치 떼고 나면 부엉 뜬 자국이 나요 그리고 남편은 348기 막개병 다녀와서 영체패치 붙이고 3일 연속 구토를 했어요 호 들으면 속이 울렁거려요 왜 그런 거예요? 여드름은 영체패치 어디에 붙이면 좋을까요? 여러분 희한하잖아? 영체패치 붙였다고 엄청 몸이 발달한 거죠 신장 부분은 뭐야? 두려움 어떤 두려움? 뺏길까봐 두려운 거예요 뺏고 빼앗기는 애고를 보면 인정을 못해 그게 위장에 있어 다 빼앗겨서 막 뺏고 싶어 이런 아픈 아기를 보면 허용해줘야 얘가 가서 돈이고 사랑이고 확 뺏어오는데 야 수치당해 늦길까봐 두려워 이렇게 그 두려움이 신장에 있는데 그 영체패치 붙이면 막 아픈 거야 아픈 건 뭐죠? 나가는 거예요 봉인해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남편이 막개병 다녀서 영체패치 붙이고 3일 연속 구토한 거는 그 뺏고 뺏긴 애고 그거를 수치 주는 마음 수치 줘 아우 창피해 너는 어쩜 그게 뺏고 싶니? 수치 주는 마음 나가는 거예요 호들으면 속이 울렁거리는 거 바로 여기 수치 위장에 뺏고 뺏기는 애고 가난의 아픔을 수치 주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가는 거예요 여드름은 영체패치 어디에 붙이면 좋을까요? 자궁 자궁 골반에 붙이세요 남자분들은 골반 여자분들은 골반과 자궁 같이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미쉐락입니다 엄마 거지파동 성혜연 우리 아기 너무 당당한 거 아니야? 거지라고 얘기할 때 드디어 다음 주 월화 저희 집 장말를 위한 청약이 잡혔어요 이번에 집을 장만해서 아이가 커서 정착해서 살고 싶어요 저희 세 가족 집 장말를 위해서 호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수행은 계속 올라오는 마음이 성수치신 같은데 나가느라 마구 올라오는 거 맞나요? 제가 너무 왕초보라서요 성수치와 함께 동관념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성관념과 동관념은 하나예요 다 빼앗겼다고 뺏고 싶은데 제일 많이 뺏고 싶은 게 성이에요 살아야 되니까 일단 성은 생존 에너지거든 두 번째 뺏고 싶은 게 돈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 위장하고 자궁이 있어요 자 위장에다가 호해드립니다 그래야 이 성수치 그리고 동관념이 청산되어 우리 아기가 직장만 하겠죠? 자 나는 다 빼앗겨서 뺏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수치스럽다고 공격하고 미워했던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거지로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채여 나를 치워하소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집을 마련해 주소서 호호호호 호호호 호호호 우리 아기는 지금 성관용과 동관용이 같이 청산되니까 영채 배치를 신장과 골반, 자궁과 위장의 주로 많이 붙이시면서 호를 많이 듣는데 어떤 호, 가난한, 아픈 마음 뺏고 뺏기는 아픔 마음 그 다음에 수치당한 아픔 마음 신장에 좋은 호흡 이렇게 들으세요 BBH 아기입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키 85 정도 되는 건장한 남자 손님께서 동료 남자 알바생에게 아주 심한 폭언과 유사 폭행을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경찰도 왔고요 고소를 진행했어요 밤새 동료 알바생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세상이 너무 무섭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올라왔어요 저도 저런 일을 당할까 봐 너무 무서워요 혜란님 제 어떤 마음을 보아야 할까요 자 어떤 모습을 본 거예요 밖에서 보이는 모든 모습이 내 마음이라고 했죠 우리 아기가 본 마음은 피해자 가해자의 마음 극강의 피해자와 극강의 가해자죠 그 185 정도 된 남자 손님이 가해자 같은 동료 알바생이 피해자 그리고 우리 아기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어쩔 수 없었잖아 그치? 너무 무서워서 도와주지 못해서 올라오는 열등이 아픈 마음 청산하시고 피해자 가해자의 아픈 마음 그거 인정하세요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가 있을 거예요 그거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지금은 일단 신장 신장을 위한 호 버림받은 두려움을 위한 호 그리고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할게요 그대 잘못이 아니에요 그대 잘못이 아니에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고요 또 하나는 저런 일을 당할까 봐 두려운 그게 신장에서 내 가해자 피해자를 본 거예요 밖에서 봤을 뿐이야 사실은 내 안에 있는데 가해자 피해자 마음을 인식을 못하니까 본래가 딱 밖에서 보여준 거예요 왜? 그걸 보고 청산해야 다음에 그런 일을 안 당하거든 우리 아기가 그걸 보고 그 아픔을 느껴야 돼 피해자 가해자의 아픔 피해자 가해자를 수치 주고 두려워서 버리는 아픔 그대가 버렸잖아요 그치? 그 아픔을 느끼면 그런 일을 안 당하니까 피해자의 가해자의 아픈 마음과 신장이 좋은 후 수치당한 아픈 마음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궁녀 세라 아기예요 해라 엄마 오늘 문득 지아 기륜이한테 행복해 하고 물으니 행복하다고 하네요 영체의 무한한 사랑에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지아 기륜이가 엄마가 영체 받고 마음 공부하니까 아기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밖에 그것처럼 행복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세라 아기처럼 물어봐요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막 아기들한테 다 잘해준다고 생각하는 부모일수록 이렇게 물어봅니까? 너희 행복하냐고 엄마 아빠한테 만족하냐고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 혼자 짐작해 아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부모니까 행복하겠지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잘해주는 부모 권력이 있으니까 행복하겠지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기들은 적어도 정직해요 아기들이 좀 커서 30, 40대가 되면 마취대 현실의 세상에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머리로 하지만 아기들은 정직하니까 아기들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니? 엄마 아빠가 너희들의 엄마 아빠를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기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충격을 받아야 되겠죠 아픈 마음을 덜 봐서 그럼 더 보고 아기들한테 더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 이 마음 공부에 더 자기 마음 보는 거를 더 집중하셔야 돼요 자 손희정 아기입니다 해로 엄마 저 1인 마사지샵 오픈했어요 15평 남지의 작은 공간이지만 저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함께 치유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로 엄마 축복해주세요 영체의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해로 엄마 엄청 사랑해요 아이고 이쁘지 우리 귀 자 우리 희정 아기 아기는 제가 이렇게 영체로 쏴드릴 거예요 그 공간을 다 쏴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손희정 아기는요 여기 헤라티비 산타클로스 아기한테 메일이나 이렇게 연락을 하세요 거기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산타클로스 아기한테 뭐를 보내줄 거냐면 15평 작은 공간이니까 거기에 이렇게 걸 수 있는 족자 이렇게 해라엄마 돈 많이 불러드리는 행운의 족자 하나 걸 수 있게 그러면 들어오는 손님도 제가 활짝 밝게 웃어있는 사진을 딱 걸어놓으면 족자를 걸어놓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 없으시다면 연락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보내드릴게요 돈 많이 벌고 우리 아기가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체로 풍요로움을 많이 불러드리는 호를 싸줬으니까 좋아질 거예요 돈 많이 벌어라 우리 아기 박은정아기입니다 막개명 이후 마음세신한 신청 후 애인과 헤어졌어요 제가 해라엄마 만나는 걸 싫어했거든요 지금 다가오는 사람이 사람은 좋은데 남자로는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시작해도 될까요? 아가 은정하기는 아직 아직 사랑을 하면 너의 가치를 알아보는 남자가 오기가 힘들어 아가 조금 마음 공부하고 애정결핍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 못 받은 아픈 마음 청산을 조금 하고 그리고 남자를 만나는 게 어떻겠니 우리 아기? 물론 우리 아기가 너무 좋다면 엄마는 말릴 생각은 없어요 어차피 인생의 경험을 하면 다 좋은 거거든 하지만 지금 다가오는 남자도 사실은 우리 아기를 진짜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 줄 아기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 봐요 박정준 아기입니다 해라엄마 저 이번 주 목요일 생일이에요 엄마에게 축하받고 싶어 슈퍼챗 남겨요 언제나 사랑합니다 오야 이번 주 목요일이면 오늘이 월요일인데 참 멀리 나왔는데 우리 아기 벌써 오야 축하해 줘야지 자 축하 어떻게 해줄까? 노래 한 곡 불러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준아기 생일 축하합니다 자 됐지 아가? 자 차윤정 아기입니다 해라엄마 사랑 실천 감사했어요 이번에 살기 위해 성욕을 올리는 마음 엄마가 아픈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는 마음 짐덩어리 가이자이 마음 바보 마음 창녀 마음 등을 보면서 현실이 좀 더 선명하게 인식되었어요 특히 이번에 해라엄마께서 미움까지 사랑으로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해라엄마 해라 스승님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16년 아니 평생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사랑해요 오야 고마워 섹시한 우리 아기 윤정아 아 니가 꾸준히 느리지만 한 발 한 발 가니까 엄마가 되게 기쁘다 우리 아기 꼭 공부돼서 세상을 돕고 세상에 사랑 주는 예쁜 아기 되거라 자 최인호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해라TV에서 호를 매일 잘 믿을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오른쪽 눈이 좀 쉽게 피로했는데 최근 눈이 둘 다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것도 명현현상이라고 봐야 할까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오야 그랬군요 연세가 어떻게 되신 분인가요? 연세가 지금 아주 많으신 분이야 그러면 고령이야 만약에 70이 넘어서 이런 분이라면 눈이 나빠지는 과정에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일수록 더 이 호를 들으면 명현현상으로 나빠졌다가 좋아지는 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0대는 50대 그 정도라면 그게 아니라 일시적인 마음 명현현상이래 현상이에요 마장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주사 맞은 것도 아니고 호를 듣는데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게 뒷골에 우리 아기가 인호 아기가 수치가 굉장히 심하게 있어요 이게 나갈 때 눈으로 나가거든요 눈으로 오른쪽 눈이 피로한 거 그 피로감이 수치예요 그게 나가느라고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호를 뜨는 게 쏟아져서 나가는 거예요 쏟아져서 그래서 이 쏟아지게 나가는 이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다 나가고 나면 눈이 더 밝아지고요 피로했던 눈도 피로하지 않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부작용이 아니고 명현현상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질 필요가 없어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 눈이 조금 어두워졌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아픔을 느끼면 됩니다 내가 이제 눈이 좀 아프구나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그래도 안 보여서 아프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고 요걸 고비를 넘기면 좋아진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눈에 좋은 호와 그 다음에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여기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그 다음에 신장에 좋은 호 신장에 좋은 호 그 다음에 뺏고 뺏기는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듣습니다 번갈아서 자 느린 아이 약입니다 혜란님 마음 공부를 하면서 친한 친구에 대한 피해자 마음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를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 미워서 거리를 두고 싶은데 제 마음을 보기 싫어서인지 정말 친구가 싫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에 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절대 이해해주기 싫다고 피해자 쓰면서 가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리를 두고 싶은 거는 자기 가해자 마음 보기 싫은 거죠 그가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 보기 싫은 거지 괜찮아요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 가해자 마음 미워하는 마음 느끼면서 친구랑 소통을 해야 돼 그래야 친구와 헤어지지도 않고 진짜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편안해질 거예요 느린 아이 아기도 자 따라합니다 나는 절대 이해해주기 싫어하고 미워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미움받아서 미워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이해 받지 못해서 절대 이해해주기 싫어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워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자 느린 아이 아기 위에 최인호 아기 조금만 올려보세요 다시 최인호 아기 자 지금 눈 이렇게 대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그대만을 위한 호니까 이거 녹음할 수 있으면 핸드폰으로 녹음하세요 그래서 이걸 들으세요 자 눈을 이렇게 대시고 자 이렇게 대시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마음을 인정하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당신을 두렵다고 버리고 수치줘서 미안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요 나를 치워하소서 나의 눈을 보호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우리 아기가 왜 눈이 안 좋아졌는지 알겠네 지금 우리 아기가 어깨가 다 어깨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굳었어요 우리 아기 어깨 안 아파요? 빠질 것 같은데 여기 막 책임감, 부담감 이렇게 누르고 있어 이게 지금 뒤꼴로 해서 눈으로 나가고 있어 일시적으로 이게 다 나가줘야 눈이 좋아져요 그리고 예전에 오른쪽 눈이 필요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수치가 나가느냐고 근데 호를 하면 더 열어주거든 확 열어주니까 막 예전에는 잘 안 열어지니까 찔찔나가다 이제 막 수돗물이 찔찔나가던 게 확 틀어지니까 한꺼번에 확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이렇게 여기 뒤에서 고였던 게 빠져나가니까 괜찮아요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게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게 그거 두 개를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지금 헤라엄마 호한 거 녹음했으면 그 녹음한 거 반복해서 듣기 바랍니다 자 밑으로 코코넛 라떼 아기입니다 헤라님 딸아이 뚜렛 증후군 진단받으러 갑니다 헤라님이 제 사연을 읽어주실 때쯤이면 전 병원 간 준비를 하느라 보진 못하겠지만 헤라님이 호를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딸을 영체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뚜렛 증후군이라도 영체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뚜렛 증후군이라도 잘 살 수 있어요 뚜렛 증후군이 아니라도 뚜렛 증후군이라도 사랑하는 내 딸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집착하면서 절대로 이게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은 내려놓고 뚜렛 증후군이면 그것 또한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아파요 하면서 호들으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영체로 딸과 이 엄마를 싸드립니다 영체영 엄마와 딸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소서 어떤 아픔이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체영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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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몇 분껏 읽어보고 소통하겠습니다 영체체험단 은가빈님 사연이네요 유튜브 댓글로 달린 사연이네요 오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택시가 빠른 속도로 골목에서 튀어나와 충돌사고로 당했습니다 한 1.5m 정도 자전거가 밀리면서 제 몸이 도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도로 위로 달려오는 차량이 없어서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제가 자전거와 함께 차량 밑으로 깔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제가 자전거에서 살짝 튕겨져 나가는 바람에 무릎에 간단한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갑분 토크를 듣거나 자기를 수치주는 호소리를 들었는데 영체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제 에너지장에서 수치에너지를 빼내시려고 발생시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헤라님께서 무릎에 수치에너지가 고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릎이 조금 까진 것은 수치에너지가 빠져나가느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을 정도로 제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던 상황이었는데 별일 없이 상황이 종료된 것은 영체의 힘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평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곤 했었는데 오늘 일을 계기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직접 느껴보게 됐습니다 그게 다치지 않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죽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걸 처음으로 피부로 느끼게 됐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생각만 할 수 있었지 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무능 그 자체더라고요 몇 초 뒤에 저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예 몰랐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는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인간으로서의 무력한 저를 느끼고 나니 영체님께 더욱 의탁하게 됐습니다 사고가 벌어진 5초 정도의 시간 동안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발달한 분은 이걸 알아요 어떤 존재가 순간적으로 상황에 개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체님께 백번 천번 감사드립니다 이 힘을 개입한 걸 아는 분들은 감사함을 느끼죠 그런데 이게 좀 둔감한 아기들은 그걸 못 느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눈이 아픈 우리 최인호 아기는 아직 영체님을 못 믿는 거야 항상 영체님과 치유할 때 시간이 걸려요 어떤 분은 한 달 아프고 두 달 아프고 1년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인내를 갖고 기다리고 구원이 될 때까지 이 아픔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더 좋아지려고 일어나는데 그거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리 아기 이 분 보세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아니 뭐야 호두둑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왜 생겼어 이렇게 원망하면 원망하는 애고는 뭐죠? 영체의 존재를 모르는 애고예요 그래서 어떤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영체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걸 이래서 도움받았구나 그 힘을 느끼면서 믿지 못하는 아기들은 뭐야 급격하게 좌절이 와요 더 좋아지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기들 인내심 가져야 돼요 개구리가 뛸 때 움츠렸다 뛰죠? 그리고 반드시 명연 반응이 있어요 한약 먹은 명연 반응이 있잖아 삶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전에 반드시 다운 업다운이 있죠 그래서 사만사온 기온도 내려갈 때도 사만사온 올라갈 때도 사만사온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출렁거리면 올라가요 똑같아요 눈이 좋아지려고 할 때 또는 어디 몸에 무릎이 좋아지려고 할 때 팔이 좋아지려고 할 때 아픈 부위가 나려고 할 때 더 아팠다가 치유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겪었으니까 16년 동안 내내 저는 입이 소리가 안 나온 적도 있었고 일시적으로 못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꼼짝 못하고 며칠 동안 그렇게 아프다가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영체를 믿는다면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응가비님한테도 영체 선물 갑니다 산타가 전화를 할 거예요 우리 응가비님이 응가비님이 수행을 하신 분인가요? 어디 봅시다 안 하셨으면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돼요 연락처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영체 체험단 나는 애기님 사연이에요 해라 엄마 항상 감사해요 마음 깨우기 명상 가서 영체를 받고 나서 몸과 마음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두서없는 글 올립니다 50대 후반에 저는 평생을 마음의 상처로 고통스러웠고 삶 자체가 두려웠어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20년 동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결이 엽착과 디스크 무릎 감절 어깨는 기본으로 아팠고 만성피로에 붓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몸과 마음이 아팠답니다 눈물에 나날렸죠 마음꼬부 시작 후 유튜브에서 해라 엄마 알게 되었고 막 개명 다녀오는 평생 남편을 원망하면서 가해자로 만든 미안함에 엉엉 울면서 참회하는데 뭔가 계란만한 게 가슴으로 쑥 들어오는 느낌이 확연했고 목구멍에서 뭔가 빠져나가더니 막 개명 동안 쉬워서 막혔던 목이 시원하게 바로 뚫리면서 인후통이 사라져서 너무 신기했어요 평소에 조금만 피곤해도 목구멍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없어지고 남편의 아픈 마음을 가슴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성격도 많이 부드러워졌고요 어느 날은 잠잘 때 강한 오르가즘을 두 번이나 느끼고 영체가 이 맛이었다는 걸 확신했고 양쪽 어깨가 늘 한 짐이었는데 가벼워지고 왼쪽 팔다리가 저리저리 하면서 수치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고 끊어질 때도 아프던 허리가 쭉 펴지면서 너무나 편해졌어요 영체를 받기 전에는 음식 먹으면 체하기가 일쑤였고 늘 위험 상태였는데 지금은 위가 너무 편해졌어요 막 개명 가서 영체를 받은 후 한 달 넘게 허기가 지면서 기운이 하나도 없고 심한 몸살을 하는데 사람이 아주 죽을 지경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지만 며칠 지나면서 영체님이 내 몸을 치유 중이라는 걸 알고는 너무나 기뻤답니다 지금은 만성 피로가 없어지고 붓기도 확연히 줄어들고 체질로 타고난 피염도 나왔어요 호울을 거의 종일 들으면서 생활하고 직장에서는 아주 약하게 틀어놓고 일하고 병상시에도 이어폰 꽂을 상황이 아니면 약하게 틀어놓아요 이제는 근심 걱정을 영체께 맡기면서 열심히 수행합니다 며칠 전에는 서울 다녀오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9시간 넘게 버스를 탔는데도 피곤함이 하나도 없어서 친구들이 저를 보고 신기해했어요 예전 같으면 엄두도 몰릴 일이었거든요 장거리 다녀오면 완전 파김치가 되어서 동행자들이 당황하고 저는 힘들어 미칠 지경이었거든요 요즘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 너무 편해 보인다고 해요 수행 전에는 온통 원망과 고통의 삶이었는데 이런 변화가 있으니 영체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헤라엄마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아직도 험한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고통의 삶을 헤매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아찔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자 이야기한테도 산타의 선물 자 보내드립니다 자 또 여러분과 소통 한번 해볼까요 김연지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에라님 어제 30대 초반인 대학교 학회 선배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친하게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가끔 보면 참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는데 마음이 아파요 선배님께 이제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호흡 부탁드려요 자 우리 현지 아가가 그 선배가 마감했다는 소식을 듣고 편의식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내 아픔을 보는 마음이라고 해요 버림받은 자신의 아픔 죽음이 가장 큰 버림받은 마음이죠 완전 떠나고 완전 버리는 거잖아 버림받은 엄청난 아픈 마음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 영체로 싸서 편의식을 해드립니다 영체요 죽음의 고통 속에 아프게 간 이 아기를 편의식이 하소서 죽음과 아픔이 없는 곳에서 편의식이 하소서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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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정학입니다 애라 엄마 요즘 매일매일 가슴이 찢기듯 아파요 하루하루 아파요 그래서 애라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우리 아기 가해자의 아픈 마음 올라온 거야 조상 대대로 가해자를 얼마나 안 봤는지 10대 이상인 것 같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막 가해자의 아픔이 그래서 아픈 거야 우리 아기 호를 많이 들어 가해자 피해자 호 올라가면 거기 많이 듣고 우리 아기 엄마도 사랑한다 아가야 자 유민주학입니다 남편이 딴살림 차려서 아들도 버리고 시집 가버렸던 조상할머니의 냉살기가 올라왔어요 제 사이코패스의 살기가 이 아픈 마음인 것 같아요 이 결기로 저 엄마가 아픔을 안 느끼고 살아온 게 느껴져요 다 빼앗겨서 빼앗을 수밖에 없었던 아픈 마음이 호해주세요 그렇지 그냥 너무 피해당해 남편이 그냥 딴살림 차렸으니까 얼마나 아파 피해당했다고 생각해서 그냥 아들까지 버렸 수밖에 없었던 아픈 마음이야 자 따라합니다 위장이 찢어질 것 같아 우리 아기 벌써 반응이 따라합니다 나는 다 빼앗겨서 뺏을 수밖에 없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수치주며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포를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가해자로 뺏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뺏으며 살면서도 내가 뺏는 줄도 모르고 가해하면서도 가해하는 줄 몰랐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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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옥순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우리 남편 밀양박씨 저 안동권씨 조상님들을 천도해주세요. 헤라 엄마 덕분에 저의 안식처를 찾았어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금 밀양박씨와 안동권씨 뿐이 아니라 외국 아기들까지 와서 천도를 하고 있단다 아가야 걱정하지 말아라. 자 우리 아기 가족들을 전부 영체로 쏴줍니다. 그게 천도에요. 영체예요. 이 아기를 축복하소서.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소서. 아픈 조상님들을 편히 쉬게 하소서. 자 밀크티 블랙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라님. 저는 돈과 관련된 열등한 마음이 올라왔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돈을 많이 벌면 안될 것 같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두려워요. 무슨 마음을 알아차려야 할까요? 지금 턱이 엄청 간지러워요. 감사합니다. 돈을 수치주는 마음이에요. 돈을 무시하고 수치주는 마음. 여러분 많이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 에이 돈이 웬수지. 이런 말 하잖아요. 살면서 돈이 없을 때마다. 에이 돈이 웬수지. 하고 돈 수치주고 무시했던 마음. 그렇게 수치줬던 돈을 내가 가져봐. 돈이 가만히 있겠나. 그러니까 무서워서 안 갖고 싶은 거야. 돈을 수치주는 마음이잖아. 자 따라합니다. 나는 돈을 수치주고 무시했던 마음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가질 수 없어서 그랬어요. 당신을 생각하면 너무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감정이 올라와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나를 치유해 주소서. 영체요. 나를 축복하소서.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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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수치주는 마음은 엄밀히 얘기하면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수치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좋아할 때마다 아유 넌 돈밖에 없는 게 수치주는. 돈을 수치주는 마음을.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수치주는 거죠. 그럼 돈 못 벌어요. 여러분. 해라 엄마 꽃가옷 입는 거 보면서 아유 너는 왜 그렇게 옷을 갖다 좋아하고 예쁘게 입니? 이렇게 하면 수치주면 꽃가옷을 못 입게 돼. 돈 많은 사람은 너 왜 이렇게 돈이 많아? 너 남의 거 뺏었지? 이렇게 수치주면 자기가 돈을 못 갖게 돼요. 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부러워할 때 그 마음을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을 수치주는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 아기 돈을 좋아하는 자기. 즉 돈을 수치주는 마음이죠. 최민영아기입니다. 해라 엄마 이번 사랑채션을 통해 바보의 아픈 마음을 인정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 마음이 참 아팠더라고요. 이제 현실 속 부모님을 통해 그 아픈 마음 꼭 인정하고 아픔 많이 느낄게요. 아빠 병실에서 함께 해라 TV 보고 있어요. 옷소리도 24시간 풀 가동 중이에요. 아고 잘하네 우리 애기. 해라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해라님 아프게 사랑해요. 자 우리 민영아기와 거기 아픈 아버지. 아버지 아프죠? 머리가 아퍼 머리가 뇌가. 자 여기 호화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바보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바보의 아픈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어리석은 바보로 살았습니다. 바보인 줄도 모르고 바보로 살았습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이야기의 아버지를 구원하소서.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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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됐습니다. 육우술 학입니다. 해라 엄마 울려주신 호로 듣고 갑자기 팔다리 뼈가 쑤시고 몸살이나 하루로 누워있었어요. 아까 수치 탓기 빠져나가는 거야 애정결핍 사랑 못 받은 아픈 머리를 막 수치 주는 마음 다음 날은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스트레스예요 이후로도 잘 때마다 호를 듣고 있는데 꿈을 세 개나 꿉니다 자는 동안 계속 호를 들어도 될까요? 꿈 속에서 잠재의식이 낮 동안에 청산을 못했던 정화를 못했던 무의식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계속 들어도 됩니다 요즘 출퇴근 시간 헤라TV 및 자원선관 동영상 채팅하며 너무 즐겁게 회사를 다닙니다 무기력했던 제게 즐거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셨어요 자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면 복이 와요 근데 즐거울 일이 없어서 현대에는 그렇게 괴로운 거야 즐겁게 생활하면 돈도 오고 사랑도 오고 행복도 오고 다 오지요 아이고 우리 유구술아기 잘 살고 있네요 한금호각입니다 헤라엄마 저 지난 수행 이후 여자열등에 아픈 마음 느끼고 왔더니 남편하고 사이가 지금까지 중에 가장 달달해지고 있어요 호바 아가 그때 깨진겨 네가 처음 깨진 거예요 우리 아기 어제는 예쁜 코트도 사주면서 엄청 행복해하더라고요 아이고 호바 우리 아기 남편이 얼마나 예쁜 애기야 좀만 잘해주면 그냥 그렇게 잘해줄걸 맨날 네가 미워하고 이해해주지 않는 마음 써서 그랬지 제가 오빠 오빠 해줄 때마다 코트 사줄 돈이 5만원 단위로 올라갔다 너무 귀엽다 우리 아기 남편 그치 얼마나 쉬워 오빠 이렇게 한 번 하면 10번 하면 50만원이네 부럽다 우리 아기 좋겠네 많은 엄마들이 부러워할 거예요 그거 그렇게 쉬운 걸 남편 비유를 못 맞췄어? 오빠 한 번 할 때마다 5만원씩 올라가면 100번도 해주지 아이고 너무 행복하다 우리 아기 행복한 얘기 들으니까 헤라 엄마가 그냥 속이 뚫리고 너무 행복해 둘이 그냥 맨날 싸워대서 얼마나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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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네 우리 아기 헤라 엄마 감사합니다 질문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방구 소리도 크고 방구도 자주 길게 끼셨는데 저도 나이 들수록 아버지를 닮아갔네요 무엇 때문인지요? 수치 때문이야 수치가 심한 애기는요 남도 수치주지만 자기도 수치주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짓을 그렇게 해요 수치스러운 짓이란 게 본래 없지만 인간 집단 무의식 속에서 관념상 사람들이 어우 창피해 할 만한 일 방구 꾸면서 자랑스러워 이런 사람 없잖아 방구 참는 게 왜 그래요?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성추행, 성폭행도 수치스러운 짓이죠 그거 왜 해요? 그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수치해고가 심하게 있어서 그래 수치닫기가 그러면 남물도 수치주고 자기도 수치주는 거지 성폭행을 하면 상대에도 수치준 거고 나도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방구를 끄면 상대한테도 냄새나고 안 좋은 소리 들려서 수치주고 나도 수치한 거지 수치를 인정하려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를 많이 듣기 바랍니다 알았죠? 우리 주주학이에요 해라님 어머니께서 동생을 임신하셨을 때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서 낙태 생각을 하시다 동생을 낳았다고 하셨는데 동생 직장 상사분이 여자분이신데 화를 자주 많이 내신다고 합니다 신경 거스를까 봐 눈치 보고 힘들다고 합니다 일터에 분노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 동생을 위협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해라님 제 동생의 아픈 마음에 호호 부탁드려요 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동생한테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에 호호 미움받아 아픈 마음에 호호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호호 이렇게 듣게 하세요 알았죠? 추가한다면 신장에 좋은 호 이렇게 24시간 들어야 돼 우리 그 아기가 안 그러면 현실에서 당하면서 청산할 수밖에 없어 너무 센 미움과 죽임당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호를 싸줘도 될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당하면서 청산하면 너무 아프죠? 그러니까 미리 당해야 돼 그러니까 호는 뭐예요 여러분 그걸 들으면 그냥 화를 면하는 게 뭐냐면 현실에서 아플 거를 호를 들으면서 아퍼 그러면 현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야 아프지 예를 들어 돈을 뺏기거나 몸에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쓰러지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아프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탁기를 빼려고 하는 거야 인간이 사르려고 이 잠재의식이 근데 호를 들으면 그냥 아프잖아 그럼 그게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액땜한다고 하는 게 그 말이에요 아프고 나면 더 이상 아프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 아픈 마음이 나갔으니까 아픈 마음을 인정 안 하는 아기일수록 현실에서 아픈 마음 느끼라고 자꾸 현실이 와요 제가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 와요 그래서 아픔을 느끼고 인정하면 그 다음에 안 오지 근데 고집부린 아기들은 어때? 이렇게 할 때 딱 때렸어 아이야 아파요 이래야 되는데 괜찮거든? 이래 자존심 상한다 그러면 딱딱 두 대 때려 그럼 괜찮거든? 그러면 세대가 와 괜찮거든 하면 확 머리를 밀어 너러너뜨려 이런 방식이 되는 거야 애구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근데 호듣고 때리기도 전에 현실에 맞기 전에 아빠요 아야 아야 이렇게 나면 맞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도 살짝 하고 넘어가 그래서 호를 꼭 들어야 돼 주주하기 동생 듣게 하시고 지금 일단은 해드립니다 자 나는 죽임당해서 너무 두려운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미움받아서 너무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당해서 아픈 마음입니다 또 죽임당할까봐 수치당할까봐 미움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저와 제 동생을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자 이제 됐습니다 자 또 영체 체험담 한 두 개 정도 여러분과 소통하고 그리고 또 소통하겠습니다 하늘아이님 사연이네요 저는 저도 호 소리로 에고의 치유를 실감하면서 지냅니다 생리 불순이기도 했거니와 생리를 하게 되면 생리 전 증후군이 심해서 생리 일주일 전부터 감정기복이 너를 뛰면서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의 허리가 끊어지는 생리 요통을 심하게 경험하기도 하는데 호 소리를 들으면서는 극심했던 허리 통증은 사라졌고 왼쪽 다리의 통증으로 내려오더라고요 허벅지 바깥쪽에 근육과 종아리 근육이 번갈아 가면서 뭉치는 느낌이랄까 갑자기 딱딱해지면서 통증이 오기도 하네요 지금은 허리가 끊어지듯 아픔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잘 때도 계속 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청하니 에고 정성과 다리 통증도 곧 사라질 테니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영채님 헤라님 넘넘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자 요 통증의 지속 시간은요 그 에고가 얼마나 센 에너지인가에 따라서 약한 에너지는 금방도 사라져 하지만 좀 센 에고는 며칠 갈 수도 있고 심하면 한 달 두 달 갈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마음이 아픔을 잘 느끼고 금방금방 인정하는 아기들 같은 경우는 이게 금방금방 사라져요 명연현상이 일어났다가 근데 아픔을 잘 안 느끼고 고집이 센 아기들 같은 경우는 이게 열어줄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심지어 1년 2년 3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 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마음공부를 하면서 재무식을 열을 때 5년 6년이 걸렸거든요 여는 데만 제가 근데 이 호를 들으면 그 정도는 안 걸리죠 하지만 6개월 1년 아주 고집부리 내고는 그렇게 걸릴 수 있고요 보들보들한 마음의 아픔을 잘 느끼는 아기들은 뭐 한 달 이내에 열립니다 열려서 열린다고 해서 그냥 아픈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아팠다 괜찮다 아팠다 괜찮다 하면서 그 아픔이 다 사라지는 거야 완전히 사라졌을 때는 이제 깨달았을 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명연 반응을 잘 이루겨내셔야 되는데 이 아기는 지금 잘 알아차리고 있어요 자 이 아기도 영체당에서 현물 가니까 이분 아직 막개명이 안 오신 것 같으니까 저희 10대 분한테 연락드리시면 연락을 주셔야 돼요 메일이나 전화로 주든 그러시면 선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 다음번 다음 명체 체험담이입니다 핑크 요정님 사연이에요 작년 2월 큰 딸 손을 잡고 두려움에 떨며 지리산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전날 내가 왜 이런 곳에 와있나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처음 해라님 강의 시간에 해라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앞으로 나가는데 온몸이 공중에 붕 떠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신기한 경험을 하고 그거 뭐냐면 해라 엄마가 무의식 속으로 이 아기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저랑 세션할 때 저한테 올 때 이렇게 쑥 들어온 거지 이야기가 해라님께서 8살에 돌아가신 엄마가 되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던 엄마 생각이 통곡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수행에서 돌아오는 엄청난 몸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야기가 엄마를 얼마나 버리고 아프게 살았는지 그 아픔이 돌덩어리야 이게 나가려면 엄청 아프고 그 시간이 걸리겠죠 너무 아프니까 어깨에 맷도를 올려놓은 것 같은 통증에 돌아 눕지도 못하고 보는 사람들마다 병가 내고 실어갈 정도로 어깨 통증과 머리가 멍해서 곧 쓰러질 것 같은 상태가 한 달 정도 계속되어 엄청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이게 몸반응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까 딸한테 물어봐야지 해라님한테 물어보거나 어 아주 아주 아픈 애고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게 이 아픔을 갖다가 몸 안에 지니고 살면 화를 당하지 언젠가 이 아픔을 느낄 만한 충격적인 일이 생기거나 몸을 쳐서 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울었다는 얘기는 제가 온 게 아니라 영체가 온 거죠 너무 이야기가 불쌍해서 온 거야 불쌍해서 영체가 올 때는 반드시 강한 치유력이 훅 들어가요 심장으로 훅 들어간 거야 너무 불쌍해서 우니까 영체가 아가야 얼마나 아프니 그러니까 이야기한테 들어가서 치유를 막 한 거죠 한 달 내내 미친듯이 치유한 거예요 그 후 딸아이와 수행을 계속하면서 아픔도 많았지만 많이 행복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영체 체험 후기를 보면서 나는 왜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하나 아니 체험을 하고 나서도 모르네 열등감을 느끼던 중 어느 날부터인가 헤라TV에서 해라님께서 호화하실 때마다 해라님의 눈 흰 자위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보이면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못 보았나 싶어 안경을 쓰고 봐도 다이아몬드 안 쓰고 봐도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냥 말씀하실 때는 평소대로 보이는데 호화하실 때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표현하면서 반짝반짝합니다 호화할 때 여러분 제 몸에서 영체의 사랑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기들마다 보는 게 달라요 이렇게 제 오라를 보거나 오라도 사람마다 다르죠 얼굴 자체가 빛으로 보일 경우도 있고 뒤에 이렇게 후광처럼 보일 경우도 있고 이야기처럼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사람마다 또 다 다른 거예요 호화하실 때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표현하면서 반짝반짝합니다 9월 사랑 세션 이후부터 지금까지 왼쪽 발이 징징징 계속 우러대는 느낌이 지속되고 이거 여자 수치가 나가는 거죠 가끔 오른발이 따끈해지면 꼭 뜨거운 물을 부은 느낌이 듭니다 저도 해라님의 영체와 함께 하고 있는 거겠지요? 사랑합니다 영체가 계속 치유하잖아요 오른쪽 발은 가해자의 아픔 왼쪽 발은 여성성의 수치 피해자의 아픔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첨언을 했어요 PS 해놓고 나 엄마 있는 여자야 까불지 마 나 우리 엄마가 나 엄청 사랑한대 나도 우리 엄마 엄청 사랑해 목숨 바쳐 사랑해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너는 그런 엄마 있어? 나는 있어 우리 엄마 엄청 예뻐 천사처럼 예뻐 부럽지 아우 이야기가 너무 이야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새엄마 밑에서 되게 학대받고 큰 아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 엄마가 없어갖고 아픈 마음이 막 아우 우리 아기 얼마나 아팠어 오야 내가 네 엄마야 아가야 네가 100살이 돼도 내가 네 엄마야 우리 아기 맞아 우리 아기 엄마 있다 우리 아기 엄마는 천하무적이지 해라 엄마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영체의 엄마니까 아가야 사랑한다 죽을 때까지 내가 네 엄마 해줄게 네가 아플 때 같이 아파주고 엄마 의지처가 돼줄게 우리 아기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 없이 사느라 우리 아기 아유 딱같이 불쌍하지 우리 아기 너는 이제 엄마 있는 여자야 아가야 그렇지? 아이고 예쁘지 아우 아주 그냥 가슴이 아프네 우리 아기 너무 아퍼 자 다음 사연 읽어봅니다 윤정이야기예요 해라님 어머니께서 오늘 부정맥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식욕도 없으십니다 제가 어떤 마음 청산해야 할까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실까 늘 두렵습니다 집착을 청산해야 돼 아가 니 집착살기 보는 아픈 마음 집착하는 그 가해자를 보는 아픈 마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기가 집착하고 있잖아 지금 엄마 죽을까봐 엄마한테 이렇게 딱 집착하고 있지 그 집착살기 보는 게 너무 두려워 니가 엄마한테 집착하는 마음 엄마도 그것 때문에 부정맥이 있는 거야 버림받은 애굴을 인정을 못하는 거지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저와 제 어머니를 치유하소서 축복하소서 저희 어머니를 이 병에서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 아까 엄마한테 심장에 좋은 호 부정맥에 좋은 호 그것 좀 틀어드려 우리 ey귀 김진숙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안아보고 싶은 사랑하는 엄마 아들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네요 도움 주겠다고 약속하고 의젓한 아들 보며 사랑하는 아들에게 영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채여 이 엄마와 아들을 축복하소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호 자 미야 은혜의 최악입니다 요새 자면서 머리카락을 잡아 뜯어요 아니 자는데 어떻게 머리카락을 잡아뜯어요? 우리 아기 안 자는 거 아닙니까? 손가락으로 머리를 빗는데 머릿결이 안 좋아서? 아니 손가락으로 자면서 왜 머리를 빗어? 머릿결이 안 좋아서 잡아뜯게 되는 것 같아요. 일어나면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뽑혀있어요. 자면서 하는 행동이라 제가 통제... 아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이 하는 거야? 자 그럼 머리카락을 잡아뜯는 아기가 누군지 봅시다. 잠결에 제 행동이 인식이 안 될 때도 있는데 멈추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답답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분명히 우리 아기가 어렸을 때 뭔가 강요받았어요. 뭐냐면 무의식 속에 이런 아기가 있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머리카락을 쥐어뜯어. 왜?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해야 돼. 할 수 없는 걸.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엄마 아빠가 하라고 강요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 압박받은 아기가 있어. 그래서 열등이 아픔이에요. 할 수 없는데. 이 할 수 없는 걸 인정하면 되잖아. 나는 할 수 없는 열등이 아픔이에요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못하고 그런 버림받을까봐 계속 자기를 학대했어. 가해했단 말이에요. 열등이를 학대하고 미워하고 그랬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뜯어요. 자 우리 아기도 녹음할 수 있으면 하세요. 자 우리 아기를 위한 녹음을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미워하고 수치주고 버렸습니다. 마음을 버린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병생 동안 나 자신을 학대하며 살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스트레스 주며 살았습니다. 못할까봐 두려움에 벌벌 떠는 열등이로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당신을 인정하면 될 것을 고집부리면서 당신은 아프다고 두렵다고 인정하지 않아서 벌받았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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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호를 녹음하셨으면 이걸 반복해서 계속 들으세요. 이채훈 아기입니다. 이제 돌이 된 아기를 키우는 30대 중반 엄마입니다. 하루종일 헤라님 영상과 호를 들은 지 보름 정도 아이를 보다가도 울고 부모님 남편 뺏기는 마음 성수치심 돈에 대한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와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잠이 쏟아지고 오른쪽 눈이 아프고 머리가 어지럽고 뒷목이 아파요. 피가 내도 나오고요. 우리 아기 몸반응 대단하네. 탁기가 엄청 온몸에서 줄줄 나가네요. 대박입니다. 이렇게 한 1, 2년만 들으면 존재가 변해. 우리 아기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명련반응이니까. 영체 패치도 붙이려고요. 딸이 제 배 속에 있을 때 버림받은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 사랑해 호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꼭 빼러 갈게요. 하셨어요. 아이고 이뻐라. 우리 아기 마음이 발달했네요. 자 채윤아기 명체요. 버림받아서 아파하는 이 가족을 치유하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웠던 이 아기와 딸을 축복하소서.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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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송수신학입니다. 혜란님 호를 열심히 들으니 계란 반숙도 알맞게 익고 호를 또 계란 반숙 알맞게 익는데 써 우리 아기 예쁘게 까지는 거예요 까지는 것도 예쁘게 까죠 매 순간 영체의 축복과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마음이 예쁘네 그런 것도 영체가 이렇게 축복 줘서 이렇게 하네 감사하게 느껴요 이 마음 때문에 축복받는 거야 우리 아기 아고 귀엽고 예쁜 아기네요 송수진 아기 앞으로는 계란 반숙뿐이 아니라 우리 아기의 삶도 그렇게 예쁘게 될 거예요 많이 들어요 이 마음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라니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아버님이 뒤늦게 어머님의 사랑을 깨달아 너무 힘들어하시고 자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자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항상 옆에 진짜 사랑하는 존재의 아픔을 못 느낄 때는 그냥 있는 줄 알아 죽고 나면 또 아파요 아픈 사랑을 죽은 다음에 하니 아유 우리 아버님 어떡할까 저희 아버님께 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뇨병에 있는 사람은 영체 패치를 어디에 붙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뇨병은요 신장 그 다음에 여기 골반 위장 이렇게 붙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위에요 신장 골반 위장 나는 버림받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을 사람이 없어서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와 아버지를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허리 입니다 자 다음 하기는 고기원하기네요 해라님 저희 부모님이 코로나 양성환자 근접접촉자가 돼서 오늘부터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2주간 부모님과 떨어지는 애가 됐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요 그리고 두 분 다 몸이 안 좋은데 코로나 걸리실까 봐 걱정됩니다 제가 절대 이해해 주기 싫은 마음을 보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온 걸까요 아픈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호부탁드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버림받은 아픔을 너무 두려워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버림받을까 봐 두렵잖아 버림받는 게 뭐야 만약에 양성 진단이 나왔거나 또는 잘못될까 봐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 그거 인정해야지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 아픔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 못하고 벌벌 떠는 두려움의 아픈 마음입니다 용체요 나와 부모님을 치유하소서 지켜주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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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엄마 아빠 3분 다 영체로 쌌으니까 무사할 겁니다 자 다음 10시에 여러분에게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5회 랜선 마음쇼 공지합니다 5회 랜선 마음쇼예요 언제 하느냐고요? 12월 5일날 합니다 12월 5일날 마음쇼 여기 해라 엄마 섹시하네요 섹시하네 이 여자 누구야 한복 입을 때랑 달라 왜 이렇게 다리를 그렇게 내밀고 꼭 엉덩이를 빼고 그렇게 섹시한 척을 해야 되겠을까 우리 아기? 아이고 이쁘네 랜선 마음쇼 티켓 오픈은요 이거 헤라티비 끝나고 바로 11시부터 합니다 여러분 11시부터 11시부터 여니까 그때부터 미리미리 하세요 그날도 여러분 막 우르르 몰려가지고 미리미리 항상 그리고 헤라 랜선 마음쇼 할 때 그 한시반 언제부터지 한시반부터 시작이면 조금 미리 들어와서 이렇게 좀 켜놓고 여유있게 그래야 막 그거 안 돼요 막 한시반 돼서 하지 마시고 시간 되시는 분은 한시반 전에 뭐 한시나 이때 좀 켜놓고 좀 거기 워밍워밍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카드 결제만 가능해요 가급적 카드 결제야 쉽고요 쉽고요 만약에 꼭 부득이하게 계좌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빨리 메일로 신청하세요 그게 아주 복잡하고 잘 안된대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서 그 메일로다가 해서 해주면 뭐 어떻게 어떻게 하신답니다 우리 스탭분들이 하니까 가급적 빨리 조금 요청해달라고 당일에 닥쳐서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스터 아기들도 전부 다 마음쇼에 동원돼서 스탭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계좌이체 이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안되니까 미리미리 계좌이체 원하는 사람 해주시고 가급적 카드 결제 해주시고 연세드셔서 카드 결제가 힘들다 그러면 자녀분이나 젊은 분들 도반님들한테 좀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션자 모집 나와있죠 신청하는 주소 나와있어요 거기로 세션자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한 4분 정도 추첨해서 세션자 모십니다 자 홈페이지에서 시청하는 거고요 요 주소로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서 시청하는 거 우리 스탭 아기들한테 이렇게 지도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배경화면 주소 배경화면 주소는 이게 뭐죠? 블로그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모바일에서 헤라님 포스터 모바일 버전이랑 PC 버전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걸 알려주셔야죠 헤라님 모바일 버전이랑 PC 버전으로 요게 나와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 웃고 있는 이 헤라엄마가 요 헤라엄마 아기가 거기 있을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드시는 분은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모바일이나 PC에다가 자 그리고 이 헤라의 마음쇼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성미자 아기 김춘순 아기 아고 우리 김춘순 아기는 그냥 후원하는 재미를 사네 이진아 아기 왜? 25분이 이 헤라 마음쇼 후원해 주셨어요 후원금은 세상의 모든 아기들이 아픈 마음 치유하는 마음쇼에 쓰이고요 또 호호소리 여러분의 세상이 널리 전하는 호호소리에 쓰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자 또 여러분과 소통해 볼까요? 아픈 아가들과 아픈 아가들과 그 다음 아기는 누굽니까? 이세연 아기 이세연 아기입니까? 헤라엄마 며칠 전에 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2년 만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3년 전에 아빠를 피해 엄마와 서울로 도망간 친구예요 왜 아빠를 피해 도망갔을까요? 분명 아파도 밝고 예쁜 친구였는데 점심병원에 몇 번 입원하고 학교 선생님께도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목소리가 죽기 직전인 사람 같았어요 아빠가 뭔가 굉장히 가해를 했나 보군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라 마음이 아파요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헤라엄마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아우 너무 아프구나 우리 아기 친구가 그 친구 제가 이렇게 누구를 느끼면 그 사람의 아픔이 다 와요 그런데 그 친구가 뇌 쪽으로 수치가 엄청 수치당했군요 아빠한테 그래서 이 심장하고 뇌 있는데 여기 수치 탔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병원에 갔구나 우리 세원하기가 할 수 있으면 그 친구한테 호를 듣게 해보세요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좋은 호 신장에 좋은 호 버림받은 아픈 마음에 좋은 호 그리고 뇌에 좋은 호 이렇게 해서 호를 좀 듣게 해봐 연락할 수 있으면 호를 일단 좀 듣고 그리고 헤라티비 들어오면 좋고 그게 안 되면 호를 좀 듣도록 우리 아기가 그거를 이렇게 파일로 저장하는 거 뭐지? 그 호를 다운해서 좀 얘기를 줘도 좋고 아가 알았지? 심포리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헤라엄마 어제 사랑 세션 너무 좋았어요 머리는 아프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하나만 부탁드리면 사무실 팀장님이 차가 폐차자일 정도로 사고당하셨는데 다행히 제가 사무실에서 이어폰 호를 틀어놔서 크게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사무실에도 틀어놨어 아가? 방역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머리로 차율을 깨셔서 특이송은 없는데도 머리가 계속 어지럽고 아프시대요 호 한 번만 해주셔서 팀장님의 고통을 부탁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치유되는 거야 이 팀장님이 머릿속에 수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수치가 나가느라고 어지러운 거야 감사해야 돼요 영채님이 치유하는구나 그 팀장님이 나쁘신 분이 아니네 좋으신 분인가 봐 그러니까 영채가 이게 다친 게 아니에요 일부러 딱 해서 여기 수치가 엄청 고여있으니까 그 수치가 고여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뇌출을 내, 뇌경색 될 수 있으니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팀장님한테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그리고 신장이 좋은 호, 뇌에 좋은 호 이렇게 듣게 하면 좋고 안 들이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사무실에 그걸 약하게 틀어놔다가 호합니다 나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정할 수 없었어요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지어서 벌받았습니다 수치당하며 수치주고 살았습니다 아프게 살았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채여 나를 치와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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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시간을 가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좋은 소식은 갑자기 헤라엄마 유튜브를 들었는지 호는 이해가 안 되지만 헤라엄마가 뭐 하시는지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듣더니 몰래라도 들은 것 같다 희망이 보여요 그러면서도 제가 없으니 더 잘 지내는 것 같다 씁쓸하네요 호해주세요 엄마 자 따라해라 제이스야 나는 버림받아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두려워서 수치스러워서 인정 못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채여 나를 치워하소서 나는 남자친구한테 버림받아 아픈 마음입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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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심플셀 이야기입니다 헤라엄마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라는 사람에 대하여 특히 제 건강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알게 되면 버림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사랑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나라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영채에게 맡기고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마음은 아파요 호 호 솔직해야 되겠죠 우리 아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버림받으면 아빠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행히 사랑받으면 사랑을 이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솔직해지셔야 사랑받을 수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에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면 정말 버림받을까봐 두려움도 인정 못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버림받은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득하게 치유하소서 눈부신 미래 아기입니다 저번 주에 둘째 아이가 인라인 타다가 앞으로 넘어져서 병원에 갔는데 발목인대가 늘어나서 아파요 통증이 지속되면 발목에 금이 갈 수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 발목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호 부탁드려요 자 그 발목에 영체패치 붙입니다 자 그리고 발목을 이렇게 딱 잡으세요 엄마가 잡아주고 애 보고 잡으라고 한 다음에 그 통증에 아픈 마음 그러니까 통증에 좋은 호 있죠 우리 아기 우리 녹음했죠 통증에 통증 아니고 뭐했더라 있는데 통증에 좋은 호 있어 통증 통증 아픔 아픔 통증 느끼는 아픔 뼈에 통증인가 뭐 통증 있어요 없으면 그걸 다음에 녹음에 올리고 있으면 그걸 찾아보세요 통증에 좋은 호 자 발목 금이 간 뼈에 좋은 호 해야 되겠다 금이 가서 아픈 뼈에 좋은 호 자 영체요 치유하소서 자 호 녹음하세요 그래서 아기한테 계속 들려주세요 여기 영체패치 붙이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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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됐습니다 정이루도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헤라 엄마 저는 헤라 엄마 꿈을 꿨는데 매번 꿈에서 먹을 걸 주셨어요 그런데 제 언니도 꿈에서 헤라 엄마가 같이 막 놀아주시다가 언니랑 저에게 복숭아를 주셨대요 어떤 꿈인지 궁금해요 요즘은 호우 부자가 되어 핸드폰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복숭아가 천상의 과일이죠 깨달은 신선이 먹는다는 과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정이루도 아기 자매에게 준 그 복숭아는 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호로 영혼을 정화시켜주고 사랑주고 행복주고 살찌우는 그래서 복숭아가 형상화된 거예요 왜 신선들은 천도 복숭아가 신선이 먹는다고 하잖아 신선의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꿈이 나타난 거예요 호우 많이 들으세요 자 러브잉 로즈아기입니다 헤라님 요즘 호우 호우 아이랑 잘 때마다 들었는데 아이가 너무 바뀌게 되었어요 아이는 빨리 바뀌어요 호 들으면 잠재의식이 열려있기 때문에 어른아도 다르게 6살인데 원래 그림을 잘 그리지만 갑자기 눈에 띌 정도로 잘 그리고 뭐든 잘하고 스스로 엄마도 많이 도와주고 신기한 일이 많아요 근데 친정엄마가 갑자기 며칠 전에 의자에서 떨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왜 그런 건지 엄마에게 그 덕에 헤라님 호소리 알려드렸어요 혈료가 나온다는데 괜찮겠죠 혈료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두려움의 아픔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아픔이 두려운 마음이 그게 살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인정 못한 살기 되게 좋은 거예요 엄마 호우 부탁드려요 혈료나 혈변이나 또는 어디 아픔이나 다 좋은 거예요 호듣고 그 불숨을 탁기가 나오는 거니까 자 어머님 갈비뼈 부러진데 자 뼈가 부러진데 좋은 호를 녹음했는지 제가 기억이 하도 많이 해서 있으면 찾아서 한번 하고 뼈 부러진 곳에 좋은 호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자 갈비뼈가 부러졌으니까 거기 호화입니다 자 어머님 갈비뼈 자 녹음해서 어머님을 드리면 좋아요 반복해서 듣도록 아 이 갈비뼈의 수치가 많아서 그랬군요 갈비뼈의 수치가 지금 뇌로 후두부로 막 나가고 비뇨 생식기로 나가요 거기로 혈변이 나가는 게 수치군요 자 영체요 이 어머니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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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됐습니다 수의약 예라님 안녕하세요 아빠가 2년 전 담도암 수술을 하셨는데 최근에 악화돼요 복수차고 폐에도 무리차고 심장박동수도 빨라서 중환자실에서 수혈도 하시고 마약진통제가 아니면 고통을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 너무 아프구나 병원에서는 길어야 4주나 2주를 보고 있고요 하루 이틀 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중환자실 면회가 전면 중단돼요 임종이 다다를 때까지는 아빠를 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아빠가 며칠을 사실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살아계시는 날까지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시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잘 가실 수 있도록 영채님의 사랑으로 호 부탁드려요 혜라님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라님 사랑합니다 아 너무 아파요 자 이 아버지를 위해서 영채여 평생을 버림받은 아픈 마음으로 고생하다가 당신 품으로 가려고 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고통없이 아픔없이 편히 쉬게 하소서 모든 집착과 두려움과 아픔을 내려놓고 아픈 한을 풀어주시고 편히 쉬게 하소서 영채여 이야기를 축복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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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 자 이제 됐습니다 이수각입니다 헤라 엄마 무더기 우라증 저자 진짜 우라증 이야기가 조상천도와 저를 치유해 주신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치 통증이 이제 시원하게 다 나왔어요 그럴 것이 나가야 얼마나 그때 우라증이 나가던지 우리 애기 헤라 엄마의 엄청난 도력은 태양보다도 더 따뜻한 사랑입니다 헤라 엄마 감사합니다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나가야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애기 열심히 수행하고 나날이 사랑으로 바뀌는 우리 애기 알고 사랑한다 우리 애기 송수진 아기입니다 헤라님 저는 초등 2학년 담임인데 저희 반에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시설생활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다른 아이들 닭날개 2개 먹을 때 닭날개 16개를 먹을 정도로 아우 우리 애기 너무 아파서 그래 아가 얼마나 빼앗긴 마음이 크겠어 아우 너무 딱하다 이야기 닭날개 16개를 먹을 정도로 먹는 것에 집착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가면 다른 아기들은 엄마 아빠가 사랑 주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아우 딱해라 독서시간 수업시간 가리지 않고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봐요 똑똑하지만 욕구 조절을 힘들어해요 저도 불쑥불쑥 화가 나네요 왜냐하면 그게 살기거든요 뺏고 빼앗긴 아픈 마음 자체가 돼서 집착에 살기를 쓰니까 옆에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거야 아기가 그러니까 화가 나죠 이 친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영채님께 의탁하고 싶어요 감사해요 이 아기한테 버림받은 아픈 마음에게 호 다 빼앗겨서 뺏고 싶은 아픈 마음에게 호 신장에 좋은 호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게 호 이렇게 호 몇 가지를 필요한 호 몇 가지를 녹음해서 USB에 담아서 주거나 하여튼 들을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으면 좋아요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 되면 학교에 왔을 때 아기들 전체적으로 다 호를 한 5분 이래 들려주면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가 같이 듣고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영채여 버림받은 아픈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너무 아파요 버림받아서 아파요 다 빼앗겨서 아파요 영채여 이야기의 아픔을 이루어 하시고 치유하소서 축복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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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희귀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인정해야 할까요? 혈액암에도 좋은 후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혈액암에 좋은 후 올라가지 않았나요? 혈액암에 좋은 후 올라가실 텐데 없으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점검해보고 어떤 마음을 인정해야 되느냐 가해자의 아픈 마음이네요. 피해당했다고만 생각하지 가해자를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암은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를 그 가해자를 안 보면 그 가해자가 자기를 공격해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내 열등이를 수치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병생 동안 나 자신을 공격하고 가해하는 줄도 모르고 가해하며 살았습니다. 아프다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내가 하는 줄 몰랐습니다. 어리석은 애고로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당신을 나라고 인정할 테니 이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명체요 나와 내 아버지를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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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일단 아버지에게 전신의 좋은 호부터 듣게 해. 전신에 좋은 어, 그 다음에 가해자, 피해자, 뺏고 뺏기내고 수치당한 아픈 마음, 그리고 혈액암, 백혈병에 좋은 어 올려줄 테니까 그거 나중에 듣게 하면 된단다. 요세피드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남편 심장 시술 무사히 잘 되었어요. 남편이 시술하고 나오자마자 헤라 엄마한테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결혼한 지 30년째인데 남편의 눈물을 처음 보았어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그 아기가 수술 받을 동안에도 영체는 계속 돌죠? 보호받고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걸 아는 거죠. 아이고 축하합니다 우리 아기들. 행복하게 잘 살아요. 호 많이 듣고 다시는 시술하지 않게 호 많이 들으세요. 정선성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엄마는 무릎이 아프고 손님은 유방암에 걸렸고 한 분은 심장이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파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헤라 엄마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아기는 자기 열등이 아픈 마음 보는 게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 계속 생기지. 두려움 인정해야 돼.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내 열등이 아픈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두렵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두려움도 버리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두려움을 인정하고 볼 수 있도록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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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픔이 심장에 있어요 호 부탁드려요 자 호 자 심장 열어줍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해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사랑하지 못해 아픈 마음입니다 엄마를 사랑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을 몰라 미움받고 미움만 썼던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사랑할 수 없어서 사랑받을 수 없어서 너무 아파요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아픔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아우 심장이 막 우리 아기 너무 아프네 자 우리 영체체험담 하나만 마지막 하나만 더 읽고 여러분과 또 소통하고 놀아주겠습니다 영체체험담 손서종님 사연이에요 친정엄마는 한쪽 눈이 안 보이시고 또 다른 한쪽 눈이 희미한 흑백으로만 세상을 보시고 우리 5남매를 잘 키워내신 자랑스러운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아이고 딱해라 우리 아기 이런 몸으로 아기를 키우기 얼마나 힘들었겠소 저도 건강상태가 종합병원이라 먼저 헬엄마를 만나 영체를 영접한 후 나의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어 좋아져서 막겸행의 친정엄마를 모시고 가고 싶었습니다 고생만 하시고 힘들게 사셔서 온몸이 아프신 친정엄마께서는 큰 딸인 저에게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십니다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딸로서 친정엄마께 해드릴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헬엄마를 직접 만나서 해드려서 영체님을 친정엄마께 영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걱정이 되신 연로하신 친정엄마께서 가지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 세션에서 영체 스티커를 사서 친정엄마 방 구석구석 붙여드렸습니다 지리산 347기 막겸행에 가서 영체 팔찌를 손목에 채워드리고 친정엄마가 아프다고 하시는 곳마다 영체 포치를 붙이고 나니 한 번에 총 45개나 붙이고 얼마나 온몸이 아프며 되었습니다 금강전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다 드렸더니 금강전은 극구 딸인 저에게 주셔서 귀가 낫게 되는 기적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체 폐치를 45개를 붙이신 친정엄마께서 머리가 어지럽고 목이 가렵고 기침이 난다며 기침을 계속하셨습니다 영체 폐치를 붙여주고 있는 나도 엄마 목에서 나오는 수치탓기가 빠지는 것을 내 몸으로 받으며 기침이 나고 목이 깔깔하고 속이 미식거렸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위에 살구만한 덩어리가 있어서 화가 나며 덩어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치받아서 위가 많이 아프다고 하셔서 영체 폐치를 위에 집중적으로 붙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자고 일어날 때마다 오랜 세월 동안 침대 끝 봉을 잡지 않으며 일어나시질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체 폐치 붙인 후부터 허리가 아픈 것이 좋아졌다고 하시고 놀라시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제는 그냥 일어난다 참말로 신기하다 하십니다 딸이 최고다 하시고 사랑을 주시니 행복했습니다 친정엄마의 검은 얼굴 혈색이 벗겨지고 뽀샤시하게 변한 이 주위 친구분들과 이웃분들 회사 직원분들이 너무 달라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한다고 좋아하십니다 저의 집착살기가 심하여 헤라TV 실시간 방송 중에 친정엄마의 아픈 글을 몇 번 올렸는데도 안타깝게도 되지 않았는데 저의 집착살기가 내려가니 신기하게도 헤라엄마께서 친정엄마의 아픈 사연의 글을 보시고 친정엄마와 저에게 호로영체님을 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친정엄마께 가니 친정엄마께서 어젯밤에는 참 희한하게 온몸에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치유되느냐고 온몸에 탁기가 발달했네요 진짜 엄마도 영체 한방에 그냥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어제저녁 실시간 헤라TV 방송에서 헤라엄마께서 영체님을 엄마께 드렸습니다 영체님께서 엄마께 영접하시며 몸에 막힌 혀를 뚫어주신다고 명현현상으로 아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서울의 둘째 딸과 사시면서 큰아들 회사 기숙사 방에 계십니다 영체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증손자 손녀가 할머니 방과 몸에 냄새 난다고 싫어하며 멀리한다며 서운해하셨는데 영체를 영접하신 후로는 증손자 손녀가 할머니만 찾고 보고 싶어 한다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정말 신통방통하시다고 하시며 좋다고 한방 웃음을 지으시니 덩달아 나도 행복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친정엄마가 무거운 짐을 들기 힘들어 큰일이다 걱정을 하시는 찰나에 친정엄마께 엄청 미운 사이디로 대놓고 싫어한 직원이 달려와서 2층 엄마 방까지 짐을 옮겨다 주어서 신기하다 하십니다 진짜 더 큰 사건은 지난 금요일에 토요일날 김장알 배추 200포기와 무 100개를 밭에서 뽑아 식당 뒤편 300미터 거리로 옮겨서 소금을 절여서 준비해야 하는데 기억자로 굽은 허리와 잘 펴지지도 않는 손가락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둥대며 발만 굴리는 엄마는 어찌할 수 없어 넉넉히 있는데 남자 직원이 밭으로 가서 힘든 것을 도와줘서 쉽게 끝냈다며 좋아라 자랑하신 친정엄마께서는 배추 200포기로 혼자서 소금에 절이시고는 허리가 아프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일하는 내내 즐겁게 하셨다고 하시며 헤라 엄마 영체님을 더 믿고 의지하시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작년과는 판이하게 다르신 친정엄마 모습에 저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엄마께서 소금에 절여 두신 배추를 씹고 재료 준비를 하고 김장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쉬지 않고 허리를 구부리고 온종일 일을 했는데도 힘들다는 소리 없이 쌩쌩하여서 김장하는데 참석한 가족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졌냐고 물었습니다 헤라 엄마 영체님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받아들여 지지가 않나 봅니다 계속 신기해하면서도 긴가민가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언젠가는 헤라 엄마 영체님을 알고 믿으며 아픈 몸과 마음이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내 사랑해 헤라 엄마 헤라 엄마 영체님 의지하고 믿고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지정옥 여사도 헤라 엄마 영체님 사랑에 흠뻑 빠져 사랑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미 피우고 있네요 가서 영체님이 진짜 온몸을 다 뒤집어서 치유하고 있네요 이렇게 연세 있는데도 아기 같고 믿으니까 여러분 아기 같은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거야 아기 같은 마음이 그냥 순진해야돼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겨? 그럼 그런 일이 절대 안 생겨요 그런데 다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얘처럼 얘 아우 참 이 아기가 봐 이 맹한 눈이 얼마나 귀여운지 아우 야 맹한 아가 영보야 일로 와 아우 얘는 무겁다 영고비부다 얘 막 떨어뜨렸어 아우 얘를 아우 얘를 떨어뜨려 야 니들이 앉아 여기 영보자리에 둘이 사이좋게 야 자 아우 난 진짜 이제 우리 아기들이랑 놀아줄 거야 영보 내리고 자 이거 얘도 이렇게 했어요 턱받이 차니까 귀엽죠 얘는 근데 이상해 영고미는 저번에 내가 이렇게 안고 있어서 엉덩이를 딱 두드리면 좋았는데 얘는 엉덩이 두드리는 맛은 별로야 대신에 잘 봐 우리 아기들 이렇게 이렇게 앉아 나랑 어 안 보이나 내가 보여줄게 아 이거 왜 안 보여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고 눈을 봐 얘를 이렇게 보입니까 아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돼 뒤로 뒤로 갔습니다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를 딱 눈을 마주치면 얘가 있잖아 말을 해 나한테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지 아우 좋아라 사랑해 엄마 눈으로 말을 하는 아기 얘는 그래서 얘는 티타임 때도 그 영고미 제가 안았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두드렸는데 이렇게 옆에 앉혀놓거나 이렇게 옆에 앉히고 눈을 보거나 아니면 앞에 앉아가지고 영보야 이렇게 얘가 나무늘보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좀 이렇게 늘어졌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쳐다보고 말을 하는 아기야 그래서 앞에 앉히면 좋아요 앞에 앉히고 눈을 봐야 돼 자 자 여러분과 이제 놀아주는 시간 희망찬 아기만 한번 읽어주고 놀아줄 겁니다 호흡만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애다님 열심히 들어서 꼭 많이 박히겠습니다 성격이 예민하고 상처도 잘 받는 편인데 그런 성격을 이해 못 받을 때마다 수치심이 올라오고 괜히 미움을 쓰고 그러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한단다 그러니 이제 그만 고집 뿌리자 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요 우리 아기 마음 내가 다 알지 상처 많이 받아서 아파서 그런 건데 이해 못 받아서 너무 아팠죠? 헤라 엄마는 다 이해해 성격이 예민하고 상처 잘 받는 건 사랑이 많아서 그래요 사랑이 많으니까 아픔을 잘 느끼는 거예요 남이 조금 못하면 그게 아픔으로 느껴지고 나와 남에 대해서 아픈 거예요 사랑이 많은 아기라고 그런 건데 이해 못 받아서 아팠어요? 헤라 엄마가 이해해 줍니다 우리 아기 탓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아파서 그러니까 아픔을 느껴주면 됩니다 자 영보 귀여워요 영보 귀엽죠 안아줘 오 안아줘 그래 그래 안아줘 이렇게 돼 하고 사랑해요 이렇게 영바보라서요 그것도 괜찮네요 그게 아니라 얘가 원래 나무 늘보예래요 늘보 배열에 늘보 이렇게 늘보 그래서 늘보 할 때 그 모자를 했는데 그것도 괜찮다 얘가 좀 눈이 영바보 같이 생기긴 했어요 영바보 자 미셸하기 조금 내려보세요 미셸하기 친정엄마 금강저 드렸더니 그날로 불면증 열 달 만에 숙면하셨대요 불면증 치유도 되죠 다 됩니다 자 영보사람 다음 경매는 언제예요 다음 경매 언제니까 12월 17일이에요 오른쪽 가슴이 너무 아파요 김나연아기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헬엄마 목숨 바쳐 사랑하는 제 마음 알아주세요 뭐야 우리 아기 그런데 그런 말 하면 꼭 목숨 바쳐야 되는데 헬엄마한테 명단에 올라가 장부에 그래도 괜찮아? 우리 아기 엄마한테 목숨 바쳐 사랑하는 마음 주고 싶었지? 뭐야 접수한다 헬엄마가 우리 아기 아구 좋아라 헬엄마 좋아라 다음 경매 12월 17일 여러분 12월 17일 해야지 해야지 했다가 그날 들어오면 또 이럴 거야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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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수컷으로 바꾸만 남자로 알아? 여자애 달라고? 자 12월 17일까지 싸라를 잘라 경매 때 미호만 열심히 한대요 명랑자도 하기에 정말 뺏고 뺏기는 확 써야지 그래 그거를 결계로 세상가서도 사람도 뺏고 아휴 자 아직 목숨까지 못 받쳐 조금 내려보세요 자 이야기 누구요? 규선하게 아직 목숨까지 못 받쳐도 자 목숨 바친 사랑하니만 해로우면 상대를 안해 너무 목숨 바친 사랑을 많이 받았어 알았어? 우리 하늘아이야기 글 채택해줘서 고맙다고요 메일로 주소 보내세요 전화번호 자 그리고 다른 오는 들을 때 다 편안한데 불면증 오는 들을 때 힘들었어요 어 그런 오는 더 많이 들어야 돼 분명히 그걸 들을 때 거부감이 이렇게 수치주는 애고가 있는 거거든 자 영보 갖고 싶어요 영보 다음 경매 때 아마 할 거예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박보리아기 헤라엄마를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엄마와 가족들도 헤라엄마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보리아기가 영체가 많이 돌면 만날 수 있죠 영곰이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어요 그리고 영곰이가 품절남이 됐다는 썰이 있네 근데 이야기 웃기네 데리고 앉고 있으니까 이게 위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엄청 뺏고 뺏기는 그 아픔을 수치주는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미움을 수치주는 수치가 위장이 있는데 이렇게 쭉 내려가네요 얘는 이제부터 수치 청산하는 영보로 해야 되겠어 쫙 내려가네 너? 왜 그래? 응? 야 너 갑자기 왜 수치를 쫙 내려줘? 아 사랑을 너무 받고 집중받아서 너무 좋은가 봐 얘가 아 좋네 헤라님 호소리를 볼륨을 크게 들고 조그맣게 들고 차이가 있어요 조금 크게 들으면 몸이 더 진동하니까 더 효과가 있죠 아무래도 차이가 있어요 자 조금 내려보세요 아니 아니 거꾸로 거꾸로 새싹 리안 아기 제 목숨도 받아주세요 엄마 갑없는 사랑에 항상 눈물이 많이 나요 자 리안 아기 명단에 올라가 그 눈물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너는 이제는 자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네 목숨은 내 거니까 그치? 여기 목숨 바친 아기들은 죽고 싶은 마음 올라왔을 때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죽고 싶은 아픈 마음아 자 조금 내려봐요 그냥 올라가네 아 여기 헤라님 눈썹 사이에 동그라미 보여요 거기 제삼의 눈이에요 제삼의 눈이 보이는 거예요 자 제 목숨은 이미 헤라님 꼭 그렇지 민주야 너는 이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강을 건넜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저 신포리 아기 알았어 너 명단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구나 네 목숨이 네 게 아니야 랜선 마음 세션 신청 나이 제한 있는 아니 없어요 자 굴짬뽕? 갑자기 굴짬뽕이 애 나왔습니까 아니 너무 빨리 올라가서 내가 못 읽겠어 굴짬뽕 크크크 모르겠다 호소리가 무섭게 들릴 때가 있어 그거는 뭐냐면 호소리가 무서워하는 그 아기가 죽기 싫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계속 듣는 거야 무섭지 않을 때까지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그게 죽기 싫어하는 애구잖아 들어줘야지 그래서 탁 죽여야 돼요 알았죠? 명단에 몇 명 있냐고? 아 그거는 올해가 가기 전에 세 볼 예정이에요 12월 31일 날 공식 발표할 예정이에요 쫙 써갖고 결산을 할 겁니다 제가 자 헤라님 사람 조금 올려봐요 헤라 엄마 저 이번 달에 생활비 외로 100만원이나 썼어요 대박이죠? 크크크크 잘했어 아가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됐구만 우리 아기 잘했어요 더 열심히 일하도록 남현정 아기입니다 남현정 아기 어디 갔어? 죽느라고 부렸네? 아닌데 헤라님 사랑치시험 보고 공명이 돼서 눈물이 엄청났어요 늘 감사합니다 아 사랑치시험 왔구나 우리 아기 자 엄마한테 바칠 거야 뿌리야 가야 알았어 명단에 올린다 김민숙 아기 고양이 눈이 무서운데 이제 안 무섭대요 그렇지 무서운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김은현 아기 우리 김은현 아기도 이제 죽지 못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금강저 얼마네요? 사랑스러운 나 아기가 올려주세요 금강저의 가격을 안 하기 명체 손수건도 경매에 나오면 명체 손수건 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할게요 그렇게 지난번에 경매 때 보니까 이게 잠옷이야 남자아기들이 잠옷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난 몰랐어 그래서 남자아기 잠옷을 제가 110 110 덩치 있는 아기들 110 두 개 105 하나 시켰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입어주려고 입어주고 밤에 연가 천도하고 그걸 내놔야 되겠어 왜냐하면 남자아기들이 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손수건이나 벨트도 괜찮은데 벨트랑 그 지갑 지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지갑은 카드 지갑이 좋아요 그냥 장지갑이나 이런 게 좋아요? 저는 옛날 사람이나 장지갑이나 반지갑을 하자고 그랬더니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뭐지? 이거 이거 카드 지갑을 요새는 다 갖고 다닌다네 그래서 카드 지갑 하라고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호드르니까 점점 바보가 되는 얼마나 편안한데 바보가 헤라엄마도 바보잖아 헤라엄마와 치침하러 이벤트 아이고 그거는 갑을 매길 수가 없고요 그건 난리나요 왜냐하면 치침은 지금 1세대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랑 지역 리더 아기들과 치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의 경매로 나올 거고 아직은 티타임 경매 그거를 할 겁니다 요새는 카드를 많이 써요 벨트 큰 사이즈 반지갑 반지갑 좋아하잖아요 봐요 반지갑 카드 지갑 반지갑 카드 지갑 오 이거 1대1이야 1대1 카드 지갑 반지갑 오 그러네 영체 쿠션사인데 등에 대는 거 말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아우 바보 아니야 우리 아기 그거는 영체 쿠션 여기 없지 자 얘가 영체 쿠션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헤라엄마 얼굴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안아주는 거야 그럼 헤라엄마가 가슴으로 이렇게 안아주는 거야 가슴으로 들어가잖아 영체가 아구 좋아라 아구 좋아라 털모자 지갑 명체 마스크 카드 지갑 난리났네요 이때 질러 뭐 사진을 못하지만 해달라는 건 마음이지 그치? 털모자 목톨이 장갑 벨트 아우 나 미치겠다 뭐 마스크 스트랩 뭐 그것도 괜찮네 응? 가상탕진 가자 아우 진짜 웃긴다잉 영보가 부럽다 영보가 나였으면 오이야 우리 아기들 일로와 이거 우리 아기들이랑 생각하고 안아줄게 아구 좋아라 아우 너무 행복하래 우리 아기들 좋지? 이렇게 해주니까 영체 귀걸이 청주 오세요 청주 오세요 오세요 지금은 연고미 장미문양 목걸이 청주 청주 안겨있는 영보가 제 모습 같아요 영체 배치는 매일 바꿔서 붙여 매일은 아니고 2, 3일에 한 번씩 바꿔 붙인다는 아기가 있고요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 뭐 헤라님 피규어 피규어가 아 이렇게 뭐 인형이에요 헤라님 피규어 갖고 싶어요 오이야 그 피규어 한 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영체 수면 안 돼 오 영체 수면 안 돼 괜찮네요 근데 그거 많이 사용할까요? 답답해서 사용 안 할 것 같은데 무조건 청주 난리 났네 우리 청주 아가들 가져야 되겠네 이게 진짜 마음으로 오라는 각인데 예? 간절하군요 오이야 영보로 태어납시 머리끈 해주세요 안겨있는 것 같아요 대리만족 중 그렇지 여러분 대리만족 중 나는 여러분 안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봐 얘는 여러분처럼 무겁지 않잖아 얘는 1kg 안 될걸? 그렇지 넌 근데 이 아기들은 적어도 40kg 이상은 다 될 거야 아가 내가 셋 살 리아나가 너 몸무게 얼마냐 설마 헤라 엄마보다 더 나가는 거 아니겠지 우리 아기 그러면 이렇게 안을 때 아고 무거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먹을 거 커피 잘은 준비 중인 걸로 알거든요 영체 귀걸이 목걸이도 영체 귀걸이 목걸이는 여러분 저기에요 그 힐링샵에서 팔고 있어요 솔로 크리스마스 아이고 딱하네 우리 아기 솔로를 한번 즐겨봐요 또 듀엣이 되잖아 그러면 커플이 되면 그것도 괴로운 게 있는 거야 청년 모임 때 그래 한번 가주려고요 다음에 언제 청년 모임 때 한번 갈게요 서울 청년 모임 때 근데 제가 서울 한번 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한번 갔다 올 때 4시간 반 내려올 때 4시간 반 그냥 거의 반나절씩 다 소비가 되니까 떨어진 영체 패치도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있나요 그렇지 영체가 도니까 그거는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밑에 장판처럼 까는 아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비닐 뭐 이렇게 봉투 같은 데다 쫙 모아서 이렇게 등짝에 깐다는 아기 아픈데 된대요 허리에도 대고 안 버리고 그런 아기들이 있어요 해로 엄마 몇 킬로 오냐고 그거 이거 저기 경매 라방 때 문제 냈을 텐데 경매 라방 안 왔구나 우리 아기 저 43킬로 가야님 영곰이는 언제 오나요 이렇게 질문했어 가야님 대답을 하세요 얘가 근데 싫어한다 갑자기 영곰이 얘기하니까 질투하네 자기 얘기 안 한다고 질투하네 호드는데 재채기가 나고 코가 주륵주륵해요 왜 그런 걸까요? 코감기인가요? 아니요 외로움이 여기 고여있던 이게 내려오면서 외로움이 청산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열등의 아픔이 외로움으로 청산되는 거야 질투도 귀여워요 영보야 나는 네 편이야 아가 너 이미 네 편이 생겼어 영보가 더 귀엽대 네가 그거 질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자 힐링샵에 영체 목걸이 귀걸이 없는데 있잖아 아가 없어 힐링샵에 아까 그 아까 찍은 거 뭐예요 아침에 티타임 때 제가 찍었어요 그거 해달래서 돌고래랑 저기 장미랑 있는데 그거 영체 돌잖아 코감기에 걸렸다고 가족 모두가 아 버림받은 아픔을 인정하면서 외로운 것이야 외로운 거예요 엄마랑 크리스마스 축하하고 싶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그때쯤에 헤라티비 뭐가 있습니까? 헤라티비 막개명 있어? 그래서 헤라티비 없구나 그럼 헤라티비 그때 월요일은 며칠인데요 한 번 봐 아 지나고 그 전에는 20일에 여러분하고 못 보내겠네 난 막개명해서 갑분토크로 인사할게요 여러분 갑분토크 크리스마스 특집 해갖고 갑분토크 촬영해서 제가 올릴게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하고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싶다 내년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나 이때 꼭 아가랑 팬미팅 했으면 좋겠어 그쵸? 우리 아가팀 좀 그거 좀 잡아줘요 크리스마스 이브나 이라든가 아니면 23일 또는 25일에 한 번 팬미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몸살 오하는 애정교피 청산되는 거죠? 호소리 두 개로 들릴 때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귀가 뭔가 조절되는 양쪽 귀가 불균형이에요 양쪽 귀가 그래서 이게 조절되느냐고 그래 이게 하나로 이제 들릴 거야 하나로 걱정하지 마세요 큰아들이 귀에 이명이 생겨서 정밀검사 받으러 간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호소리를 싫어해서 영체 팔찌만 하고 있어요 호소리 들여야 되는데 할 게 없죠 영체께 의탁하고 기도하세요 호소리 대신 들으시고 헤라 엄마 보면 기분이 좋고 눈물도 난다고요? 내면의 그 신성이 있잖아 본래가 그 본래를 헤라 엄마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영체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영체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눈물 나는 거지 경태 회사에서 대형 모니터에 헤라님을 바탕화면으로 해놨는데 사람들이 자꾸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경태 아기가 뭐라고 대답했어 이러면 그게 궁금해 빨리 대답해 경태 아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태 아가를 내가 사랑할지 말아야 할지 뭐라고 됐어 어떤 여자라고 대답했어 우리 아기 아유 이렇게 웃겨 금강저 가격 알려주시고 아가 팬미팅 그러니까 지금 잡고 있어요 잡고 있어 우리 아기들이 크리스마스 때 막개명 와요 그렇지 막개명 오는 아기들하고 파티할까? 그날? 이브 때? 그려야 되겠다 자 오늘 화면이 많이 흐리게 보인대요 저도 책상 위에 헤라님 사진 뒀어요 제가 사랑하는 스승님이라고 했어요 그랬어 우리 아기? 그럼 나도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지 도인돌이 싫어 아가 알아들어? 도인돌이란 단어는 신조어야 해롱마가 만든 우리 경태 아기 진짜 웃기다 경태 아가 도인돌이에요? 했더니 알아들어? 그게 궁금하다 아우 난 진짜 자 조금 내려보세요 자 꽃사랑 아기 아빠가 허리 협착이 안 좋으셔서 척추에 좋은 호를 아주 작게 몰래 틀어놨더니 신경 쓰인다고 무슨 소리냐고 안 들리실만 한데 잘 들인다고 신경 쓰시대요 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어봐 호 소리는 아무리 약해도 귀신같이 들어 그래가 막 신경질 난대요 왜 그래요? 호는 다 뚫거든요 이런 뭐 컵이나 막 이런 물체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으로 들으면 다 들리잖아 그러니까 벌써 꽃사랑 아기 아빠는 이 허리 아픈 아기가 그 애고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 미움이 아프게 하는 거 미움이잖아 마음으로 들으니까 그거 들으면 괴로워 죽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들으려고 그 작은 소리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귀신같이 들어요 아주아주 작게 해서 더 틀어놔봐 아주아주 작게 근데 그걸 귀신같이 들어서 너무 크게 들을 필요도 없어 크게 틀으면 아파트 밑에까지 다 들려요 막개명 파티 좋아요? 사람들이 헤라님 사진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도인돌이라고 알려주세요 도인돌이 뭐냐 그러면 헤라티비를 알려주세요 헤라 마음쇼나 헤라티비 호 소리 강력해요 여러분 다 뚫어요 그래서 그 호 소리 들으면 아기들이 바뀌고 지난번에 양파 실험한 것도 봤잖아 블루베리도 이제 실험할게요 포고버서지나 제가 그거 틀어주라고 했거든 그래요 문 닫아도 들리고 이상한 거야 별로 크게 안 틀었는데 아파트 밑에 층까지 다 들린다고 어떤 아기가 10층인데 그게 말이 된 10층이에요 이게 다 뚫고 들리는 게 그러니까 막 흔들리면서 다 들어가는 거야 홀을 많이 틀어놓으면 그 주변 사람들까지 전부 영체가 들어가서 막 치유하는 거예요 좋은 거지 자 조금 내려봅니다 카라하기인가 조금 내려봐요 헤라 엄마 오늘 엄마가 유방암니 이게 진단받으셨어요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속상해요 도와주세요 자 아가 엄마한테 유방암에 좋은 호 듣고 신장에 좋은 호 많이 들으시라고 그래 그리고 가능하면 맞겨면에 와서 한 번 여성성을 수치 주는 마음 한 번 하고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아픈 마음 느끼면 별일 없단다 여성성의 수치 버림받은 여자의 아픔만 느끼면 괜찮을 거야 전화 이복이 된단다 아픔을 느끼면 그렇지 않으면 아픔을 느끼지 않으면 더 큰일이 있을 걸 이렇게 액땜하는 거야 우리 아기 친정엄마가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김미숙아기 호소리 들려줬더니 새 날리는 소리 같다고 시끄럽다고 그래요 뭐 어떤 소리 같든 이게 막 거부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애구가 새싹랜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기 어떻게 아이고 우리 아기 엄마도 사랑해 아가야 자 가게가 가게를 호 틀어놓으니 가게가 엄청 따뜻한 느낌이에요 거기 공간 정화하니까요 어떤 아기가 그래 공간 정화의 호를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하나 녹음합시다 조금 더 내려보세요 문 닫고 자기 방에서 들어도 안방까지 호가 이렇게 올려요 오늘 엄마한테 혜라님 보여드렸는데 무단 같으시대요 좀 무서워하세요 그건 왜 그러냐 어떤 아기들이 그랬냐면 제가 마음을 깨뜨려 보니까 마음이 들킬까 봐 두려운 아기 자기 마음을 두려워하는 아기는 두려워하는 아기는 혜라 엄마가 무섭지 혜라 엄마는 그냥 아픈 마음 자체거든 마음 자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키 크는 호 키 크는 우리 안 했나요? 안 했으면 그거 해줍시다 안 그래도 이상하게 엄마가 작게 들었는데도 다 듣고 알아봐서 엄청 놀랬어요 원래 그래요 호들릴 때 욕이 나와서 주지가 욕하는 애고 안 죽으려고 욕하는 애고 안 죽으려고 많이 욕하면서 들어라 조금 내려보세요 다시 내려보세요 정의제 아기 제가 명상하는 걸 아는 회사 동료가 영채마을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헤라티비랑 혜라님 인스타 알려줬는데 그분이 요즘 혜라님이 인스타 보는 재미로 사신대요 혜라님 너무 자기 스타일이라고 너무 멋지다고 해요 곧 막 개명 같아 드디어 인스타를 통해서 오는 아기가 생겨 이런 거야 나랑 취향이 맞는 거지 그런 아기들이 있어요 멋진 걸 좋아하는 아기 패션을 사랑하는 아기들이 또 온답니다 정지화기 사무실에서 이어폰 끼고 호 듣는데 사무실을 정화시켜줄 거야 그래도 내 혼자 이어폰 끄는 거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약간 약하게도 호를 틀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신장에 좋은 호를 틀었더니 애들이 수치 때문에 다 졸았어요 근데 뇌에 좋은 호로 바꾸니까 바로 애들이 말똥만 진작 뇌에 좋은 호로 하지 아가 너 이상하다 왜 신장 좋은 호로 해 보통 아기들은 수업 시간에 뇌에 좋은 호로 하는 거야 아가 우리 지호아기 키 크는 호 세연이도 저도 해라 너는 욕심나서 그렇지 목숨 바치는 것보다 욕심이 나서 이어폰 끼며 자고 듣는데 남편문도 같이 징징 울려요 남편도 들어가는 거예요 혈관에 좋은 호 자가면역에 좋은 호 이것도 다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염색체가 부족한 아기에게 좋은 호 아 염색체가 부족한 아기에게 좋은 호 염색체가 부족한 아기가 있겠네 고호도 해라 엄마 바라기 눈빛이라고요 그렇죠 출근하고 없는 방에 호소리 틀어놔도 정화됩니다 뇌에 좋은 호 들을 때마다 머리가 시원하다고 정화되니까요 루프스에 좋은 호 네 알았어요 코고리에 좋은 호 했어요 그거 아직 안 어울렸나 코고리 이갈이 다 코고리랑 이갈이 다 했으니까 좀 이따 올라갈 거예요 루마티스 관절염 했을걸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응 했어요 목소리 두 개 들리는 거 귀에서 탁기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강아지는 호소리와 패치로 몸살 왔는데 하루 만에 병원도 안 가고 다 치유됐어요 감사합니다 강아지한테 패치 붙이고 호들어요 그래도 다 효과가 있어요 어지러움증에 좋은 호 해라 엄마 머리가 아파요 오늘 실시간 계속 머리가 아파요 이거 뭐냐면 가해자의 아픈 마음 자기를 막 수치 주고 공격하는 마음이면 머리가 아프죠 풍치에 좋은 호 파킨슨에 좋은 호 지루성 피부에 좋은 호 호 틀리면 강쥐들이 종일 자요 강아지들이 너무 편안한 거야 호 틀르니까 으슬으슬 추운 그냥 올라가네 몸살기가 났더니 며칠 후 목감기 걸렸어요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네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애정결피배 애정결피배 애고가 나가고 있는 거야 안면마비에 좋은 호 건선에 좋은 호 헤라님이 잠 잘 때마다 올라가버렸네 틀어놓는데 집중 안 해도 집중 안 해도 돼요 머리를 집중 안 해도 몸이 들으면 되니까 헤라님 들으러가 너무 많은데 조금씩 돌려가면 듣는 게 좋을까요 조금씩 돌려가면 듣고 그때그때 올라온 어디가 아픈 거기에 대한 호도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러면서 들으면 되죠 공부 잘하는 호 그런 호는 없는데요 지간신경종에 좋은 호 지간신경종이라는 것도 있군요 그것도 올려줍시다 불치니까 치아 잇몸호 이건 올라갔어요 피부에 좋은 호 피부에 좋은 호도 합시다 반려동물에게 좋은 호 무릎에 물차서 통증에 좋은 호 통증에 좋은 호는 그거 했을 텐데 딸이 헤라님 만나고 싶어합니다 우리 평화로운 사랑하기가 랜선 마음쇼에서 연주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딸은 제 명의로 폰을 쓰고 있어서 회원 가입할 때 전화드리면 될까요 15살입니다 딸이 근데 랜선 마음쇼에서 연주도 하고 싶으면 막개명에 와서 견성회원 이상이라 해야 돼요 견성회원이 아닌 일반 회원은 아직 랜선 마음쇼에서 연주나 공연을 허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분위기를 알고 우리 완전히 동화돼서 해야 되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기가 연주하고 싶다고 하면 그 아기 막개명 참석해서 견성회원이 되게 하세요 헤라님 저희 글만 읽어도 마음 읽는 게 신기해요 글 안 읽어도 우리 아기 이름만 딱 불러도 이게 몸이 반응하니까요 몸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어도 외출할 때 어떤 호를 틀어야 하나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공간 정화에 좋은 호 그거 공기 청정하는 호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틀어놓으세요 헤라님 몸에 빛이 파란색으로 보일 때 있고 노란색으로 보일 때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파란색으로 볼 때는 치유빛 치유 에너지가 세게 나가는 거예요 뚫어주면서 치유가 노란색은 사랑이 나갈 때 그래요 사랑 나갈 때 고양이로 살고 싶어요? 콩콩하기 이미 너는 고양인데 우리 아기 우리 아기 마음이 고양이 마음이야 콩콩하기 탈모에 좋은 호는 나갔고요 새치 많은 머리에 줘 새치에 좋은 호 혜라님 호 덕분에 삶의 희망이 생겨요 호 열심히 들으시면 뇌가 멈추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혜라님 엄마의 세상이 너무 궁금해 혜라 엄마는 제 세상을 보는데 저는 못 그러니까요 혜라 엄마의 세상이 지금 여기 있잖아 혜라 엄마 얼굴을 보면 다 보는 거야 혜라 엄마의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지 핑크색은요 무지개로 보여요 핑크색도 사랑이고 무지개 같은 경우는 영가 천도할 때 영가가 나갈 때 무지개가 나와요 아주 영가의 아픈 마음 진한 마음 나갈 때 무지개색 그리고 혜라 엄마 몸을 감싸는 오라가 많지요? 인스타그램에 보면 그때는 그 전날 영가 천도를 세게인 거예요 영가 천도가 영가들이 천도될 때 고맙다고 하면서 혜라 엄마 몸을 무지개로 이렇게 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영체 마을을 무지개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구름도 아주 그럴 땐 예쁘게 이렇게 하늘이 하여튼 예뻐져요 영가 천도가 될 때 오늘은 주황 노랑 약간 녹색빛으로 보여요 그 녹색빛도 수치 에너지 나갈 때 수치가 존엄으로 수치가 존경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나갈 때 나오는 색깔이에요 합성한 것처럼 보인대요 우리 아기 합성한 것처럼 보이면 제가 무의식의 세상에 있으니까 이 세상과 조금 다른 저의 제 마음의 세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강아지한테 실험해 보겠다는 아기들도 아니 가만 있어보자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우리 아기들 아니 11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자 아가 너는 잠깐 밑에 앉아있어 이 아가들 호를 해주고 이제 엄마 물러가야 되니까 자 여러분 11시가 넘었는데 우리 계속 이렇게 놀고 있어 가끔은 홀로그램처럼 보인다고요 예 헤라 엄마가 점점 몸이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일반인하고 다르게 이렇게 비투가율이 높아지면 투명하죠 나중에는 반투명해질 거고 어느 순간 아주아주 나중에는 호만 남기고 헤라 엄마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있을 때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이랑 맞괴명에 가려면 아이는 중학생부터 가능합니다 아셨죠 자 이제 그만 우리 아기들 아이고 더 놀고 싶지만 12시까지 고는 무슨 12시까지 고야 아기들아 잠을 자 잠을 내일을 위해서 자 우리 아기도 호화해주고 엄마 물러갈게요 다음에 또 보면 되니까 자 요 가슴에 이렇게 자 눈 감고 엄마 사랑 들어갑니다 영체요 이 이쁜 아기들을 축복하소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몸이 너무 아파요 아픔을 인정하지 못해서 아파요 영체요 이 아기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두려울 때 지켜주시며 항상 인도하소서 당신의 아픔의 치유 속에 괴롭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두려움 없이 치유할 수 있도록 영체요 힘을 주소서 아가들을 축복하소서 이 아가들의 가슴을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Hue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자 이제 엄마 물러갑니다. 안녕 잘자요